국내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중 12%를 담보로 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두산그룹 오너 일가의 담보 비중이 90%를 넘었고, 개인 중에서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상무가 지분 100%를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. 주식담보 금액으로 보면 최태원 SK 회장이 약 1조 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51개 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는 약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. 이는 전체 보유 지분 가치 81조 원 중 12.2%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2016년 말 9.4%와 비교한다면 2.8%포인트가 늘어난 수치입니다. 올해 전문 경영인 주식 부자 1위에는 김기난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인 김 부회장은 자사 주식이 20만 주를 보유해 주식 평가액이 96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.